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설립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것도 문제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관리해야 할 중무부처가, 주간부처가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게 어떤 개념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부가통신사업자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자본금이 1억 원 이하인 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없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일부 시중은행들도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했습니다. 현행법상 미신고 사업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벌써 3년이나 설립된 지가 지났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에 필요한 등록은 모두 되어 있다며 부가적인 신고 사항 중 하나가 담당자 실수로 누락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했고 지난 2일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으로서 금융당국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은행업을 하고 있다며 신고 대상이라면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간부처에서 인지하지도 못했다 이것도 의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대기업 수준이거나 대중적인 사업자라면 주간부처가 이를 사전에 인지했어야 한다며 업무 혜택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이번의 계기로 금융업과 같이 국민들의 이용이 많은 분야에 대해선 협회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부가통신사업자 범위가 워낙 넓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업자들이 많다며 처벌이 능사가 아닌 만큼 두 사업자에 대한 조치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